가을밤의 날씨에 쌀쌀하지만요. 이곳의 열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이분이 더욱더 후끈 달아오르기에 만들 뿐입니다. 우리 찬한씨의 자라민 팀 중에 한 곳이죠. 찬한씨 흑타령 홈벌전의 무대에 함께하겠습니다. 청완씨는 흑타령 홈벌전 1점 할 때 따뜻한 박스로 맞아두시기 바랍니다. 이 경영석ист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께로 삼아 계십시오! 최초! 기다란다?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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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